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게 대통령께서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 서둘러 발표를 하셨고 또 그다음에 이걸 평가기관이 1인 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오 액터라는 그런 회사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워낙 이렇게 진영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박수를 쳐야 되고 상대방이 여러분들 어거찌를 놓는다 이렇게 진영 논리가 압도적인 의의를 차지하고 있지만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서둘러 가지고 그냥 초고속으로 정부가 내달 0일만 시추 위치를 결정하고 광구별 해외 투자도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네요. 이제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이 반대하든 이런 거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야당이 정부 예산안 관련 예산 국회 통과를 협조하지 않으면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외 투자 유치가 가능한지는 두고 봐야겠죠. 유전 시추나 탐사와 관련된 국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그런 실력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관리들이 갖고 있는 실력이라든지 안목이란 것이 어느 수준인지를 다 이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야당 너희들이 협조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6월 3일 날 그런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이제 정부가 2차 브리핑을 가지고 시출을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데 일정표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급속도로 15년 넘게 추진해온 이 프로젝트가 대통령 발표 이후에 그야말로 건물살을 타듯이 이렇게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탐사 시출은 사전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12월 말부터 3개월 가량 걸릴 것이고 또 시출을 통해서 이제 확보한 아마 시출을 하게 되게 되면은 100m 이상 정도 시추공이 들어갈 테니까 아마 거기에서 지청별로 관련된 그런 정거물인 헉들을 이제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3개월 정도 분석 검토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1차 시추공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6월 말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그냥 땅땅땅 해서 이제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린 겁니다. 몇 배가 들어가는 거니까 한 번 해보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야당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네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좀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산업자원부 차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차검증 요구 그러니까 지오액터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국제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공신적 있는 기관에 맡겨가지고 크로책 교차검증을 해보자. 여기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산업자원부 차관의 이야기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궁싱합니다. 심의 탐사에서 정보독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조사를 복수의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없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정보독점이 왜 중요하죠? 한 기관에 주는 거하고 그다음 다른 기관에 주는 거가 뭐가 문제가 되죠?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보독점이 주체가 누군 겁니까? 방대한 여러분 테라바이트급의 대륙붕에 대한 그런 영상자료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이제 지오액터에서 분석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한 의욕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좀 더 공신인정기관에 맡겨가지고 한 번 더 크로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봐야 수십억 정도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독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정보독점이 중요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지오액터사가 여러분들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관련된 사람들이 한 네 팀 정도가 봤는데 또 다른 기관에 넘겨가지고 여덟 팀 정도가 도합 여덟 팀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데이터 분석에 10개월이나 걸리는 것도 교차검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여름 탐사 작업을 15년째 해왔는데 국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분란이 많은 문제를 10개월 정도 더 거쳐가지고 확실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시추에 들어가는 것이 왜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이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구나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심이 개입이 되게 되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 문제도 총선전에 터뜨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도 저도 다 알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어젠다로 이렇게 활용됐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분란이 많은데 의견이 분분한데 데이터 분석에 10개월 정도 더 걸리고 그다음에 정보 독점 때문에 그걸 못 맡기겠다. 너무 좀 쿵쇅한 거죠. 그래서 저 이야기는 그듬 말씀드리지만 사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여러분들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면 설득을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의정이 완전히 그냥 파장이 날 정도까지 지금 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전문석 확보를 위해서 지오 액터 사이의 빅토르 여러분들 고문이 전문가를 많이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전문가가 지진파 처리를 담당했다. 그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전문가가 지진파 처리를 담당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은 의견을 어떻게 내놨는지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 돈으로 70억 정도 가까운 돈이 또 지출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보고서가 70억 주고 이런 보고서 없이 그냥 구두로 하는 건 없을 거란 이야기죠. 국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A씨가 누구냐 이야기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뭐냐. 그 사람이 지진파 처리를 담당했으면 거기에 어떤 의견을 내놨냐. 그 정도는 국민한테 제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브라질 기반 그룹이 지진파 가공 업무를 수행했다. 지진파 가공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는 프로필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이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전문가가 지구화학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그럼 지구과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누가 했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 공신력 있는 사람인지 프로필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이 내놓은 의견은 뭔지 스위스 전문가가 저류층 모델링을 담당했다는 그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는지 그게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잡한 석유과서전 탐사에는 지질학 지구화학 지진파 봉석 저류층 모델링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함으로 전 세계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협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퉁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지 보고서가 있을 테니까 보고서 보고서를 공개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개인 의견을 다 보고서에 실려 있을 거 아닙니까? 유수의 연구기관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다. 유수의 연구기관이 어딘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여러분들 올리는데 유수의 기관과 의사들하고 협의를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윤 정부 일처리한 걸 보게 되면 한 번 저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들 사다리 났는데 이번 건도 이렇게 이름들 처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숨겨야 될 것이 뭐가 그렇게 많으냐 이야기죠. 어차피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초장부터 투명하게 그렇게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프로젝트고 도전해볼 만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국민을 포함해서 설득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미숙하기 때문에 몇 개월 시간을 더디게 하더라도 검증을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야기죠. 왜 그렇게 너희들끼리 다 아는 것처럼 말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느냐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액터 지요 수준 수주 이후에 수준이 아니고 수주 이후에 수주 이후에 컨설팅에 의한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들이 각각 내린 판단은 무엇인지 등을 공개해야 되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국제 프로젝트라도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나 이해당사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야기죠.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추진해온 동의안 유전사업과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의혹이 제기되고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정비작업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 학대 문제하고 이를 굉장히 꼬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영일만 해저 가스전 여러분들 발굴 사업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전 정비작업, 대국민 설득작업 그다음에 이번 탐사계획에 대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런 주변 의혹거리가 되고 있는 정보들은 깔끔하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둘까 제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정치 일정에 맞춰서 왜 이렇게 서둘고 있냐 이야기죠. 제가 그 정도 생각하면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둔가 한 20년 정도 여러분들 바다를 이렇게 사사치 뒤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몇 개월 정도 더 든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대세에 큰 여러분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대왕고래 토대로 광고를 다시 설정하고 7월에 첫 탐사 시추 포인트를 확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정표를 보게 되면 이야 이게 진짜 초스피드구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2천 명 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일정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20년 정도 여러분들 추진해온 프로젝트를 정치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긴급하게 추진한다 그러면 누가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의심을 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탐사 시추 작업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는 사실이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욕을 제기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욕을 제기하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걸 설득하는 책임은 그거는 정보를 지고 있는 관리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야당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까 그럼 보고서 여러분 초안을 공개하든지 기밀이 필요하면 보고서 초안 가운데 여러분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만 필름을 찍어서 여러분 공개하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민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대통령이 발표하고 일주일 사이에 왁왁거리니까 뭐죠 액트지호사 이러면 불러가 회견하고 이러면 그다음 끝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선의로 다 해석하고 싶지만 그래도 왜 서두냐 이야기죠 당신들 왜 그렇게 서둘라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뭘 이렇게 눈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론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날 산업자원부 차관은 석유가스전 후보지 개발 자문을 맡은 미국 업체 액트지호를 엄호하기도 했다 액트지호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이어졌다 많은 사람이 신뢰성 논란을 가질 수 있죠 일단 업체 규모가 너무 영세하니까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틀 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액트지호의 고문이 미국의 라이스 대학을 졸업했고 1997년도에 그 다음에 2001년부터 액선모빌에 근무를 시작했고 퇴직하던 2015년까지 중요한 보직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여러분들 프로필 연구업적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인물 검증은 통과를 했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긍정론을 피려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석유공사 여러분들 직원이라는 분이 의견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게 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입찰을 통해 액트지호를 선정할 때 총 3개 업체 가운데 심해유전 가스전 개발 전문가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 입찰 과정도 공개를 하고 회사 이름을 공개할 수 없으면 ABC로 해 가지고 그러면 평가 과정에서 회의록이 남아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줬다 이런 게 나와야 될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선한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 일을 추진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이 의심을 하게 되면 그걸 설득할 책임은 관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설득을 해라요 사람들을 그리고 관리 생활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얼마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냐 본인들이 다 알 건데 회의록도 있을 것이고 입찰 공고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다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최차관은 액터지오의 빅토르 아브레오 대표의 전문성도 강조했는데 물론 저도 다 강조해서 그냥 인물은 괜찮은 인물이다 논문 발표가 52회 인용 4436회 그리고 관련된 논문을 2023년까지 공저자 형식으로 계속 발표를 했으니까 그게 뭐 믿을 만하다 이야기죠 그러나 여전히 규모가 영세하고 입찰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그래서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정부가 내달 0일만 시추 위치 결정 일각에서 제기된 교차 검증 요구는 불가능하다 산업자원부 차관 주장 교차 검증 이후 시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아주 냉정하게 던졌습니다 첫째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교차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 셋째 잘 모르겠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55% 사람들이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10개월 늦게 하더라도 교차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 하단을 보니까 몇 분이 이런 의견을 남겼거든요 저는 의료정책의 이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을 나무라하기 전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의료정책의 삽질을 듣기 위한 여론전이겠죠 이른바 이슈를 이슈로 막는 일입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악의적인 그런 댓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들은 프로젝트의 추진 주제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의료정책을 전문가가 인정하는 근거도 없이 근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현장 종사단이 납득할수록 세심한 주의와 고려 없이 세심한 주의와 고려가 없었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로 추진한 것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관료나 정치가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분을 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라기 힘든 거죠 이 시민을 나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걸 보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게 익숙한데 이번 조치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분이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그냥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그냥 미루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절반이 넘는 겁니다 절반이 넘기 때문에 한 번 더 서둔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좀 더 야무지게 기반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영일만 가스전 그런 시추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고집이 워낙 센 사람들이 그쪽에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방송 계속 들어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일만 대통령이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면 국민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신뢰를 못 얻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점수를 많이 까먹은 겁니다 오늘 좀 뺏다간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동아일보의 한 기자분이 6월 3일 날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영일만 가스전에 다량의 그런 기름과 그리고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이런 아주 깊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기자분이 절여 찾는 단톡방 단체 카톡방에 떠들어 아주 많이 유행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듣는 분에 따라서 좀 너무 삐딱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기사의 하단에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기자가 너무 삐딱한 글을 썼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루게 됐습니다 영일만 대통령 발언에서 드러난 신뢰위기입니다 동아일보의 김지현 기자가 여러분들 썼는데 이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여러분들 적은 겁니다 6월 3일 날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 영일만 심해탐사 시추계획을 성인했다고 밝힌 직후에 지인들과의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대화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서 영일만 지역의 최대 140억 별류를 달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일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온통 불신과 의심뿐이었습니다 본인이 이름 즐겨 찾는 단체 카톡방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체 카톡방이 무슨 개딸들이 아니고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의 단체 카톡방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천공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 보시게 되면 혹시 개딸들 아니냐고요 평소에 여당을 강력히 지지하는 보수 성향이 찢은 분들입니다 단체 카톡방의 이런 영상을 돌리신 분이 저 카톡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날 온라인에서 온종일 역술인 천공의 강의 영상에 찌라시 마냥 돌았습니다 천공이 8년 전에 지하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마침 2주 전인 지난달 16일에는 5월 16일입니다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냐 앞으로 산유국이 된다 이 나라 밑에 가 쓰고 석이고 많다 예전엔 손댈 수 있는 기술이 없지만 지금은 그런 게 다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류의 여러분들의 영상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사를 쓴 김지현 기자가 너무 뺏다 가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야기가 하단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뺏다 가든 뺏다 가지 않든 간에 본인의 경험담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슈스톤의 여러분들 이 지오 액터사를 제가 구글 맵을 방문해 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영시한 업체한테 맡겨가 이 양반의 판단에 따라서 국책 프로젝트를 그냥 추진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회의로를 조금 개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통령실 동해가스 5월 중하순에 보고받았고 전날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발표 전날 대통령이 직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액터 지오사 회견에 대해서 주가가 폭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폭락을 하는 것은 석유를 여러분들 매장하고 있는 결정적인 그런 증거물인 탄화수소는 발견된 것이 없다는 그런 지오 액터의 고문의 이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폭락을 한 거죠 폭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두 번째는 그런데 제가 다음날 조선일보의 심청 인터뷰 기사가 실렸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관심 있게 보고 두 편의 이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한 편은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 양반 이야기를 믿을 만한 것 같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물 검증으로 이 양반의 프로필 연구업적 그 다음에 학위과정 이런 것을 종합할 때 인물은 얼마든지 검증을 통과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날 여러분들 한 분이 뭐를 올렸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분이 이런 내용을 올렸단 말이죠 제가 석유공사 직원인데요 그 지역에는 지청수하고 극소량에 이산화탄소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장난기로 하는 이야기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뭐 이제 크게 화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이걸 보게 되면 석유공사의 그 관련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용을 다 아시겠구나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그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행위라는 측면의 국간에서 보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되면 대통령 입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기정사실화하게 되면 일단 대한석유공사는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고 관련 예산을 공기업은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람을 더 뽑을 수 있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성에 관계없이 산업통상부 자원부 산하의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의 뭐 진심이나 이런 것을 곡해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주인 대리인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그분들은 경제성이 없는 프로젝트도 부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정보를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본격적인 시추 이전에 추가검증 교차검증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입장을 좀 선회한 겁니다 그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최종 입장인 겁니다 시추하기 이전에 추가검증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되면 바로 시추에 들어가는 그걸 이제 산업자원부의 차관께서는 10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리고 그다음에 정보 독점 때문에 교차검증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여러분들 옳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 정부가 설령 옳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영시한 업체를 통해서는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입찰 경위 과정 그다음에 연구보고서 여러분들 주요 내용 이런 것은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설령 이게 여러분들 옳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이야기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거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이런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는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7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보고서가 왜 없겠습니까 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회의록도 있을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 공개가 돼서 사람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는 데 더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왜 확실하게 해야 되냐 정보를 왜곡해서 예산을 여러분들 딸려고 하는 유혹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관리나 석유공사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인간 주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부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의과대학 정원을 이러면서 정원시키는 과정을 보게 되면 회의록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의사 이런 관계자들하고 무슨 위원회가 제대로 열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 정부 일처리 방식이 이렇게 거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긍정적으로 제가 보려고 노력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의심이 계속 튀어나오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명하고 공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2천 명 여러분 증가시키는데 가져오라 하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공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것은 워낙 영악해가지고 말도 바꿀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큐멘테이션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십억짜리 프로젝트를 줬으니까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줌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화를 했으면 영상물이 다 남아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체가 다 사귀고 조작이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전체가 다 사귀고 조작이니까 뭘 믿을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보시죠 이제 민주당의 영광의 시간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공병호 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사심 있게 이런 사심을 담아서 그렇게 방송 안 합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 있겠지만 제가 현존하는 여러분들 정보와 지식을 갖고 제가 양심껏 내린 판단을 그렇게 방송에 담아서 내보내는 거지 민주당 영광의 시간이 이제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죠 오늘 조선일보 탑뉴스에 야당 11곳 상임위원장 독식 표결 18개인데 다 먹지 그냥 이번에 11곳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당 국회도 이재명 독재 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당이 이제 애글복글 한 겁니다 법사위만 우리에게 달라 주겠습니까 안 주죠 좋은 것은 다 차지하지 협상을 위해서 7개 자리를 남겨놨는데 7개도 다 가질 모양입니다 이거 보고 아 나쁜 놈들 저러면 되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냥 이불 속에서 독립만 셉니다 이제 게임 끝난 거죠 뭐 여당 불참 속에 반쪽 원 구성 뭐 이런 거 별로 관계 없지 않습니까 당모의처럼 100석 정도 줬는데 이 사람들 보시기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시대다 이렇게 됐으니까 한밤 표결 강행 뭐 더한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겠죠 야당 11개 상임위원장 한밤 단독 선출 여당 국회 보이콧 야당 오늘부터 바로 상임위원회 단독 가동 3개 특검법 등 몰아붙이다 사슬 민주당은 성자독식 무리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보이콧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이다 민주당의 시간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민주당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이제 뭐 맛백이지 않습니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에 몽골 기병대처럼 몰아붙일 만 남았다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니까 이제 뭐 그 양반들 세상이 된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는 거고 때를 놓치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 13조 원짜리 프로젝트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외에 최상병 특검법 외에 또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통과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뭐가 이제 두렵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국민이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 이 아우성 쳐봐야 그냥 그걸로 그냥 뭡니까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위해 남겨둔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도 이번 주 안으로 선출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끝나고 난 다음에 18개 본인들이 다 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당이 그냥 독주하는 체제가 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여당이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죄가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죄 이렇게 해봐야 애들 속곱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시간이 타이밍이 다 지난 겁니다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우원식 사퇴하라 이재명 방탄 사퇴하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게임이 거의 끝난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잡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보니까 국힘의 인과응보인데 국민의 인과응보인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이거를 다 용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법은 마음대로 만들겠죠 한 분이 썩은 나라 앞날이 걱정입니다 157명이 걱정하고 두 명이 걱정 안 하지만 157명 걱정은 아무리 걱정해도 뭐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눈앞에 이게 많이 어둡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한 부분을 별로 생각 안 하겠죠 당장은 별로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불편함이 본인의 문제로 다가올 때가 되게 되면 아차하겠지만 그거야 이제 다 열차 떠나고 나서 손은 넘게 되니까 어떻든 간에 오늘 여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이 11개 상임위원회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회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선출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차지한 것은 그냥 서막에 불과하다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무자비하게 독조할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몽골 기병처럼 기병대처럼 이제 몰아붙일 일만 남았다 전혀 걱정할 게 이제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상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세상이 이제 펼쳐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입법권을 이용해 가지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죠 모든 세상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에 그 때를 놓치거나 그 때를 기회를 포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화제를 좀 바꾸어 가지고 의정문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의로의 상황이 이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보니까 오늘 의로계하고 정치의 갈등 격하 서울의대 교수 휴진 참여율의 관건 뭐 이렇게 휴진을 하든 말든 간에 국가가 워낙 여러분들 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휴진을 하겠다고 하고 서울대 총장은 이제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정부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진로명령권을 갖고 있고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그렇게 진로명령을 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휴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해라 그리고 정부의 진로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고 그리고 18일에도 진로를 하라 부득이한 경우에 진로를 할 수 없으면 사전에 신고하라 그러나 의사 총글기대 참석이나 휴진 동참 같은 사유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정부 방침을 어기게 되면 1년 이내에 매너정지와 3년 이하의 진역 또는 3천만 원이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권력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의사들이 그대로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복지부는 18일 전국 개원의 휴진율이 30% 이상이면 곧바로 업무 개시 복귀 명령도 추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의협이 공정거래법상 검증인 담합을 강요한 여부를 살펴보겠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정부가 한번 살펴보니까 의료계하고 대결에 사용할 수단이 진로 명령권이 있고 그다음에 후진 신고죄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권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수단 등을 통해서 정부는 의정 대결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제재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공권력이 그냥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이해 집단들도 반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 정도는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제가 판단하는 이번 조치가 이번 사태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되더라도 다시 원위 위치로 복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의사들 전공의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니까 해외 이주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또 이런 의견을 보니까 어차피 쉬는데 해외 의사 매너를 따놔야지 전공이 10명 가운데 4명이 생각이 있다는데 그러나 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여러분들 그런 기회를 잡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어느 장백들이 있고 그런데 성공적인 사람들도 있네요 서울 빅5병원 가운데 한 곳에서 입원을 전담하는 의사로 일하든 전담의로 일하는 전공이겠죠 A씨는 지난 5월 초부터 미국의 텍사스주 대학병원의 펠로우로 일하고 있는데 A씨는 10일 날 미국 병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주저없이 선택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고 다시 원상태 복귀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의사들이 의세로 조롱받는 현실이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아마 뒤에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줬을 겁니다 댓글이란 것이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병원을 떠난 전공이들 중에는 병원으로 돌아온 것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미국 의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이 보니까 해외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 41.3% 정도 나왔네요 의대생 단체인 투비 딱대 이 양반들은 지금 젊으니까 나이가 50대나 60대가 되게 되면 선택 권한이 없겠지만 젊으니까 이제 본인 장례를 고민하거나 생각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많이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 개인의 선택권이란 관점에서 생각하거든요 아니 본인이 뭐 그냥 해외에서 그냥 삶을 꾸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갈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한국을 떠나라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의료 분쟁을 겪으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제약이 떠오르는 것은 개인의 발견이라는 부분이 참 척박한 사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개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채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이 문제가 됐을 때 군에 근무했던 그런 둘째 딸 둘째 딸이 중국계 미국인하고 약혼을 해서 이번에 결혼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 아가씨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결혼하게 결정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은데 그거를 또 계속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을 제가 무슨 뭐 폄하거나 그렇게 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한국을 떠나라 꼴도 보기 싫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논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겁니다 개인의 배우자도 선택할 수가 있고 개인이 여러분들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제2님이 의세라면서 주 80시간 일하는 불쌍한 전공의들을 그렇게 악마해놓고 이제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냐 당신들은 좋은 의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 중국 의사들을 많이 수입해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후반부는 조금 이렇게 강한 표현인다마는 개인의 문제지 않습니까 개인의 문제 언젠가 몇 해 됐죠 한국에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한 분이 부인이 외국인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걸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어 가집니까 그 부인을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정말 이건 아닌데 그 남편분의 말하고 부인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젊은 의사가 전공의를 하다가 본인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가 장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은 적극적으로 지금 미국도 의사 부족 문제 때문에 미국 상원에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4만 명 정도의 의사를 받아들일 계획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선택을 가지고 제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게 개인이 갖고 있는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거 수련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2환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거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냥 이번에 윤 정부의 조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의사들은 이 사람들은 바닥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번에 면허 여러분들 처분도 다 취소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벌을 주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고 예시당도 잘못된 정책을 윤 정부가 추진했으니까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뭐죠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게 철학의 차이인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의 차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 논쟁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압작전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의료계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료계는 의료계가 초토화가 되더라도 결국은 외관상으로는 정부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면허정지조치를 내릴 수가 있고 의료계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진로유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형법상 의무방해죄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민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모든 것이 다 공건육이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서구 사회와 같이 신민사회를 경험해보지 않았고 항상 관주도의 사회였습니다 관주도의 사회였고 한 번도 제대로 신민사회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를 우리는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계속해서 국가근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평창돼가는 그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를 다 자기 문제로 생각 안 하겠죠 보시게 되면은 정부는 의사들을 제압할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의료계의 반발을 뚫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마 2023년도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모양입니다 면허를 박탈해버리면 그냥 그 사람의 밥 먹는 수단을 없애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다 또 박수치는 사람도 많죠 어마어마한 조치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의사 면허 취소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그렇게 딱 힘을 주고 사는 것 같아요 재판이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가 물 자체적으로 뭡니까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한국 사회의 관과 민의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보시게 되면 어제 제가 의정격돌 폭발 전공이 복귀해달라 어제까지 상황을 16분짜리 영상에 담아서 내보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전공이 어머니 되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이런 글을 남았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선생님 tv처럼 공정히 방송했으면 합니다 저는 전공이 어머니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들 이 영상 이 영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분들이 뭐죠 조선중앙동화에서 만나기가 힘든 의정대결에 대한 소수의견을 발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조선중앙동화에 의정격돌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기사의 하단을 가보게 되면 99%가 이런 뭡니까 의사들을 다 뭡니까 이렇게 그냥 뭉개는 발언들이 압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정부의 무리한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분이 저는 의사하고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좀 다른 분입니다 초법적인 정부의 형태에 저는 분노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정부에 무조건 찬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은 42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번 조치를 보면서 다수가 이런 찬성하는 윤정부의 여러분들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구나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동의를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인조가 소연세자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몰락의 길로 갔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소연세자는 인조가 죽인 거 아닙니까 인조가 좀 깨어있던 사람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변곡점입니다 원전 시스템 파괴보다 더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돌아갈 것입니다 최고의 초고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무도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발 국민들이 빨리 깨닫기를 기원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무진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1명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의료 제도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전공의들의 희생이 어마어마하게 뒤를 따랐던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런 분들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참 숨을 쉬기가 힘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정격돌 폭발을 보고 한 학부형께서 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정격돌 독발에 남긴 깨어있는 시민들 가운데 글을 몇 분 소개해드린 겁니다 정부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권력의 빌부터 살고 싶어서 모르는 척 한 것입니까? 관리들이 다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 방향을 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니까 아니면 목이 날아가겠죠 이게 23명이 찬성한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나 23명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제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시작 단계부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이나 의사를 마치 초등식으로 다루듯이 합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저는 2천 명에 딴 한 명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초기에 발언해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많이 입었을 겁니다 전공의들이 윤 대통령은 내가 명령하면 다 따라와 무슨 말이 필요해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8명이 찬성한 겁니다 이번에 정책 추진하는 걸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이 정신세계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정신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사회의 지금의 수준이고 상황인 겁니다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의 시작은 정부고 정부는 책임지고 원점 재검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어제 나간 이 방송을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소수 의견들이 많을까 싶어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이런 분들이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아닐 겁니다 의사는 나라의 노예입니까 근무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무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될 거를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벌을 주겠다고 야단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힘을 쓸 때 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런 나라의 노예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돌아오라고 할까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질러놓고 알아서 기어들어오라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세자님께서 의사수를 제한시켜 특정 의사를 배불려주는 짓은 상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사수가 증가하게 되면 현재 낮은 의료수가고 이런 진로 횟수를 미뤄보게 되면 의료비가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의료비가 폭증하고 현재 이런 추진하고 있는 의료계획의 처음 시작이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지방의료인력이 부족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 목표를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가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좀 생각들 좀 합시다 생각을 생각을 못하면 다르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의사수를 여러분들 100명에서 1만 명을 늘려놓게 되면 의료비가 폭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도 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자기 생각이 좀 모자라면 그래도 좀 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 미안해서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오늘 인섬님이 좀 장문의 글을 썼네요 정말 고집이 세요 윤 대통령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협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타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인섬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서리근 리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대부분 윤 대통령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특수통 검사를 30년 하셨지만 그냥 피의자 잡는 검사였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많이 해본 사람들은 머리 꼭대기에 올라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서리근 리더를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한때 tv에 나와서 대국민 연술에서 정원 2천명이 단 한 명도 못 줄인다고 공언하며 못을 박았습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였지만 이런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므로 팩트입니다 저도 여러분 그때 저분은 정말 대책이 없구나 민간의 비즈니스 협상에서조차 세상에 이렇게 내뱉는 것은 금기업입니다 단정적인 표현은 위로 올라갈수록 좀 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무식을 넘어 천박한 짓거리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의사 집단을 향한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마녀 사냥식 우격다짐은 절대 안 통합니다 이 어리석고 우묘한 관료들은 이번 사태로 쓴맛을 두고두고 씻게 될 것입니다 의료 붕괴로 인한 모든 비극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과 관료집단이 져야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고 퇴직하고 나면 가장 강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뇌리에 의료 붕괴 문제가 떠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피부로 여러분들 비용을 치르게 될 테니까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의견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 의정격돌 폭발이라는 영상이 어제 나갔는데 조선중앙동화의 여러분들 글을 남기신 분하고 완전 딴판 글이 밑을 차지했고 대한민국의 다수가 여러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의견이 여러분들 기다려졌으면 모든 방송들이 선생님 tv처럼 공정히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전공의 어머니가 여러분들 아들 딸이 고생한 것을 얼마나 옆에 지켜봤겠습니까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유일한 이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감사한 마음을 피려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나온 내용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뭐 이렇게 생각을 고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세상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혹은 전혀 의사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세상에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게 되면 한 번 듣고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 보건복지부의 과제는 그냥 완전히 제압하라는 겁니다 두들겨 부셔가지고 그리고 모든 수단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최고는 매너를 여러분들 박탈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매너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권한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재판 없이도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게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내용들이 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의정격들 폭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알겠습니다 자유도 없는 노예를 더 낳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분이 기분이 상했으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어차피 벌어진 거고 전공의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당연히 돌아와서 일을 하는 거고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은 길을 터주는 겁니다 그게 헌법정신에도 맞고 개인의 이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매너정지처분을 안 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매너정지처분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아마 대형병원들을 다 합치게 되면 손실규모가 아마 내 생각에는 수천억 정도 나올 겁니다 손실규모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발생하지 않아야 될 비용을 이렇게 크게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답답했으면 진짜 답답합니다 우파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무리한 조치라는 겁니까 공권력을 조자룡 헌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로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울어진 사회구나 관이 칼자를 들게 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보수 진영을 죽이고 이제는 의로 농단의 의로를 파괴하는 수준가에 갔습니다 당신 같으면 복귀하겠습니까 돌아가면 애박 사원인은 노예로 살아야 되고 도망가면 감방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귀하면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복귀하지 않으면 뭐죠 그냥 매너정지 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돌아가는 거죠 한심한 무선 불통 누구의 흩발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부 정책들을 보면 의로 대단도 윤정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조중동질은 의견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소수 목소리를 아무도 반영을 안 해주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의로 시스템이 매우 잘 된 국가인데 왜 건들려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깨어있는 분이 있는 겁니다 정부 뜻대로 전공이 복귀해달라고 호소하지 말고 그들의 호소에도 뜻을 받아들이고 좀 타협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료들이 입고 있는 그 무슨 녹색 잠바는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 시각적으로 별로 그렇게 호감이 안 가는 색깔이 같은데 나이는 다 많이들 들어가지고 병풍진 녹색 잠바들 다 여러분들 입고 그 놈하게 뭐죠 의로인들 함께 경고하는 걸 보게 되면 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공박사님 유튜브 하시기 힘듭니다 그래도 윤통이 있을 때 잘하셔서 국정에 협조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유튜브 하기 힘들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분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의료 문제 마치기 전에 보면 앞으로도 크게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거룩저럭 나라는 돌아갈 겁니다 나라는 돌아가고 아무리 국회에서 난장판을 치더라도 나라는 돌아갈 것이고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들의 행위라는 것이 이제 제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제도가 계속해서 이제 비합리적인 그런 제도를 양산하게 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나라는 조금씩 가라앉겠죠 그러면 당장은 표가 안 날 겁니다 그렇게 당장 이게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크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겠죠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이번에 의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도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나 개인의 권리라는 면이 언제든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는 언제든지 무시하고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정부가 전공의들의 그런 복귀를 호소하면서 몇 가지 조치 진로명령 취소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관리들은 사회적인 필요나 사회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을 걸게 되면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선택을 언제든지 박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를 많이 읽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또 귀하게 얘기하는 것이 자유 자유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찬상 내가 볼 때는 한 30년 정도 피의자 앞에 놓고 이러면 수수한 검사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항상 관과 민 사이에 불평등 관계라는 것이 몸에 깊게 배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을 이렇게 규명을 해보게 되면 윤 대통령하고 제가 동갑인데 그 시대 대학 교육을 받을 때까지 실질적으로 자유주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테니까 서구 사회하고 달리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이제 훗날 직업 세계를 통해서 훨씬 더 강화가 됐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서구 사회가 그러왔던 것처럼 시민 사회를 제대로 진하게 경험해 본 그런 경우들이 없죠 해방되고 그 다음 그전에는 조선왕조였고 일체도 굉장히 억압받는 체제였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짧은 이승만 대통령 시기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또 관이 주도하는 그런 경제개발 시대를 80년대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항상 어느 정도 억압받는 그런 정치사회 체제 하에 살아온 것이고 그게 의식이나 사람의 생각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도 그 다음에 뭐 김영삼 노태우 이런 걸 거침해서 한 90년대는 조금 자유로웠죠 90년대 제 경험은 90년대가 가장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00년대는 좌파진영에서 집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개인의 권리보다도 국가 권력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요구하는 그런 심성들이 굉장히 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 지형도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의 민도나 한국인들의 심성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투영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집단적인 색조가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우리 그 심성 안에는 그러니까 자유를 제대로 이름들 체험해 보거나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권력을 지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집단주의적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면서 나라가 바뀌겠죠 그래서 아주 빼아픈 지적이지만 2023년동안 아마 1월달에 이문열 선생이 이야기한 본인이 낙창에 사는 그런 이천인가 하는 그런 좁은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토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기억을 하거든요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공동으로 뭘 하는 것이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뭘 주는 것이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났다 그냥 이문열 선생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걸 여러분들 예리하게 봤거든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사회 변화를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사 사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걸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개인주의하고 이런 집단주의의 굉장히 흥명한 충돌이고 한국사회는 얼마든지 개인주의라는 것이 압도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를 예리하게 본 전공의들은 아 이게 내가 진로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뭐 의사들 가운데 전공의들 가운데 그렇게 매일 그냥 일상이 매몰돼서 이렇게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인 시각을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가 좀 깨여 가지고 전공의 생활을 하나 아들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이번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그 부모가 좀 이렇게 시야가 넓으면 조언을 하겠죠 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저는 한 경제 사악을 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지금도 머리에 맴두는데 어떤 그 민족이나 사회의 원형 심성 본성이라는 것은 용수처라고 같아가지고 그걸 꽉 누르면 일정 시점까지는 억제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그걸 녹게 되면 그걸 억제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지만 그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되돌아가는 데는 금세 돌아간다는 것 한국 사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세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스위스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본소득을 거부하겠지만 한국 사람들 대찬성하는 게 다수를 차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회라는 것은 유조선이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로가 정해지게 되면은 어떤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뭐 다시 돌아가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든 거죠 이제 매일 여러분도 오늘도 보셨다시피 11개 상임위원회를 13개 상임위원인가 11개를 차지하고 그 다음 이제 뭐 7개를 차지해 18개를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 그냥 신문을 장식하겠죠 그러나 보통 시민들은 그게 자기 한 게 뭘 의미하는지를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 이제 참 여기까지 온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대부분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좀 답답한 현안 문제를 다뤘는데 이제 마치기 전에 이 대가의 통찰력 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설이 있네요 짐 켈러란 분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만나게 됐는데 대단한 분이네요 한국도 여러분들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반도체 전설 짐 켈러 이제 캐나다의 AI 스타트업이란 텐스토렌트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뭐 그냥 가는 데마다 애플이 있을 때 매우 성능이 뛰어난 아이폰을 만들었고 AMD를 가가지고는 망하기 직전 AMD를 살리고 또 그 AMD가 여러분 헤매니까 다시 또 여러분들 초청을 받아가지고 반도체 디자인 방식은 젠을 개발하고 AMD를 또 살렸고 그 다음에 테슬라를 가가지고 머스크가 여러분 제안을 해가지고 자유주행 전용 반도체를 만들고 가는 데마다 신화를 만든 이런 컴퓨터 반도체 업계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인터뷰가 실렸네요 제가 18개월만 준다면 자유주행 전용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오케이 하니까 지금 완전 자유주행 기술의 깃털을 제공한 자유주행칩 HW3를 만들어가지고 성공시킨 인물이네요 짐 켈러 테스토렌트 CEO입니다 이번에 이제 추론전용 AI 반도체 텐스토렌트가 만든 글레이스컬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걸 아마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만들 모양입니다 기자가 이야기하는 짐 켈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역사에 길이 남을 역자들을 수없이 남겼다 이런 대가들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질 않았지만 이 대가들이 캐나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테스토렌트 CEO를 맡고 있고 올해 테스토렌트가 공개한 AI 반도체 글레이스컬이라는 제품은 전력 효율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었고 이제 이 양반 인사이트 통찰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AI가 모든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그렇다 CD롬이 사라지고 컴퓨터 대신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것처럼 AI도 빠르게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음성인식을 위해 인간이 수천 줄의 코드를 작성했는데 이제는 AI가 뉴런 네트워크 인간 신경망을 모아온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음성을 인식한다 앞으로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AI가 생성한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인간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것이다 오늘날 자유주행차 기술을 완성하려면 수백 배 시간이 걸리지만 곧 AI를 통해 그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내 딸들이 30분 만에 운전을 배운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수백만 마일을 운전할 필요가 없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AI가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그램도 더 따고 감수만 인간이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다는 이야기 다음은 후속작을 케이사란 제품을 내보내는데 고객들이 AI 반도체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팔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AI 시장 전체를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AI의 많은 부분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인텔과 AMD 컴퓨터로 실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애플에서는 아이폰과 맥으로 AI를 사용하고 물론 엔비디아가 고가의 고성능 칩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추론용 시장은 별도로 지금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컴퓨터 기술의 주요 세 가지 범죄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는 계산이고 다른 하나는 메모리고 다른 하나는 입출력인데 이 세 가지 가운데 한국이 메모리 분야에 특별히 강점이 있는 거죠 이 가운데 계산이 연산 연산이라고 부르죠 가장 복잡한 부분이다 현대 컴퓨터에는 cpu 중앙처리장치 gpu 병렬 연산을 가능하기에는 그래픽 처리장치 그다음에 tpu 펜스 처리장치 ai 전용 반도체 그러니까 구글이 돈이 많이 드니까 구글 전용 tpu를 자체 개발했지 않습니까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지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과거에는 컴퓨터 계산의 90%가 cpu 그때 인텔이 한참 날릴 때죠 10%가 gpu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cpu가 10% gpu가 10% tpu 펜스 처리장치가 80%를 처리할 것이다 이런 인사이트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엔비디아 영원히 갈 것 같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제품을 반도체 전설의 짐 켈러 ai 추론 전용 하드웨어 출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또 여러분들 별도의 기사에 보니까 한번 보시죠 추론용 ai 반도체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ai 칩 투유가 학습용의 추론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을 수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470억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 사업 중 40% 이상이 ai 학습이 아니라 추론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 배치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추론용은 굳이 엔비디아의 gpu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샤피온이나 리벨용 같은 그런 새로운 npu 신경망 처리장치 추론용 전문 ai 반도체를 만드는 스타트업들 이렇게 계속 지금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분도 지금 축종하고 있는 것이 추론용 ai 반도체 시장입니다 추론용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ai 붐의 선두주자로 이끈 학습용 반도체 gpu보다도 덜 강력하며 저렴하고 추론 작업이 학습 ai 모델의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응답하도록 요청하는 가벼운 일이기 때문이다 추론 작업을 수행할 때는 엔비디아의 고가 최첨단 호프백 ai 칩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올해 초 ai 반도체 수의 90%가 학습에서 비롯된 것을 추정되는데 내년까지는 추론시장이 20%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추론용 추론전용 ai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짐 켈러라는 분이 주장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기사를 보다 보면 저희들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아키텍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설계도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특정 회사의 로얄티를 지불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ARM 기반의 아키텍처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이 반도체 아키텍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구동 방식을 표준한 일종의 설계도 같은 설계도 지금은 현존한 건 세 가지인데 CISC 기반의 인텔 x86 그리고 RISC 기반의 ARM 그 다음에 RISC-V 기반의 오픈소스 그걸 리스크5라고 하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로얄티 내지 않고 다음번에 한번 상시하게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대가위 통찰력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10분의 1 1200불 내에서 이제 주식을 분할해 가지고 오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1년 동안 203%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2등입니다 2등 지금 한 3조 오늘 폐장하기 전에 보니까 3조 얼마 정도 3조 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간발의 간격으로 2등입니다 1등을 하면 제칠 것 같네요 오늘 장이 시작됐을 때는 약간 여러분들 어제 종가 1208불 90센트에서 좀 떨어졌는데 마지막 됐을 때는 거의 1200에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GPU를 좀 팔아 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겼죠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본 것처럼 이 아키텍처와 건물 설계도인데 아키텍처는 반도체 집 전체의 설계 방식을 말하고 건물로 치게 되면 설계도하고 비슷한데 이 아키텍처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실제 해로를 이제 여러분들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짐 켈러 텐스토렌트라는 분이 엔비디아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렇게 시장을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뭐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고 싶은 사람들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식을 여러분들 10분의 1으로 잘라 놓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착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1207불 할 때하고 120불 할 때는 누구든지 좀 사기야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정도 조정이 있겠죠 조정이 그렇게 뭐 조정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기회를 놓친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는 뭐 상당 기간 동안 그게 뭐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주식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은 급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기가 좀 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 소위 반도체 설계의 대가는 엔비디아의 앞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여러분 좋은 세상입니다 왜 좋은 세상인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대가들의 이야기를 통찰력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 보시게 되면 이 반도체 전설 짐 켈러 이분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현재처럼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반도체 설계도가 암 기반 아키텍주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무슨 파이버 여러분들 알라의 SCV라는 그런 오픈소스 여러분들 기반이 있는데 이 짐 켈러라는 분은 이쪽 계열에 서 있죠 오픈소스로 한 번 여러분들 이분이 전망해 놓은 걸 보니까 짐 켈러는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합니다 주식 시장에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 엔지니어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데이터 센터용 GPU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일시적이라는 것이 몇 년이나 이런 것은 이분이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호황은 오래 안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엔지니어 시각입니다 많은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GPU는 근본적으로 게임용으로 설계되어 AI 칩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런 칩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보도를 보니까 국가가 클라우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빅테크 규모까지는 가지 않지만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꽤 많다는 겁니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국가 차원의 셰일드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빅테크 같은 기업들의 칩이 너무 비싸니까 A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 상세할 수 있는 것이 국가가 빅테크 규모에는 달하지 못하지만 엔비디아 칩을 수요하고 동시에 인텔이라든지 AMD 같은 회사들이 더 싼 제품을 내놓을 수 있고 그 다음 전용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작은 이런 짐 켈러의 AI 스타트업 같은 것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것은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언제 그게 꺼지겠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조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언젠가 하면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조정되기까지는 막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정받을 건데 조정받을 건데 기회를 놓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특별히 오늘은 엔비디아가 10분의 1로 이런 분할 되거나 첫 번째 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짐 켈러는 오픈소스가 훨씬 더 유망하다는 거죠 AI 미래가 유일한 개방형 아키텍조인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앞에서 무슨 5라고 불렀는데 리스크 파이버 리스크 파이버 리스크 파이버라 부르네 리스크 파이버 리스크 파이버 그러니까 오픈소스 그런 반도체 설계가 더 많이 유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각 기업이 자신만의 리스크 파이버 오픈소스 컴퓨터를 만들고 이런 종류의 설계도를 쓸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그런 설계도가 아니고 그래서 엔비디아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리스크 파이버 아키텍처 기반의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엔지니어 시각입니다 소수 의견이겠죠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 GPU의 근본적 한계 엔비디아 GPU는 본래 게임용으로 설계되어 AI 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따라서 엔비디아는 현재 GPU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GPU가 갖고 있는 고유한 약점 외에 또 한 가지를 드는데 이 개발도가 후진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엔비디아는 플랫폼 호환성을 위해 과거 아키텍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프로그램 개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특화된 설계도가 계속 수정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도 자체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짐 켈러의 주장인 거죠 과거 아키텍처 유지로 인한 성능 저하 엔비디아는 이전 프로그램 버전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게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해 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플랫폼은 완전하고 호환성은 있지만 점점 성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과거 아키텍처를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더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픈소스 아키텍처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걸 제가 소개하게 된 것은 오늘 엔비디아가 10분 1로 분할한 다음에 첫 번째 거래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가 엔비디아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한 번 오늘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CUDA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CUDA는 GPU 프로그램을 위한 설계도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언어는 C나 포트라인 이런 걸 다 쓰는데 어쨌든 GPU를 프로그래밍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설계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CUDA는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GPU 병렬 컴퓨팅 아키텍처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엄마하게 많은 모양입니다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GPU 병렬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아키텍처로 관련 툴과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만 일단 이 생태계에 들어가게 되면 엔비디아 GPU에 종속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 어떻든 오늘 여러분들 한 신문에서 이 짐 켈러라는 천재겠다 천재요 AMD, 애플, 테슬라에서 전부 다 신화를 만들어낸 인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 사회적으로는 좀 이렇게 녹록지 않고 그러지만 세상이 또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잘 전망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도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